자 이제 지적측량 356페이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자료 있죠? 옆에다 놓고 보는 겁니다 지적측량이라는 것은 우리 용어정위에서 앞에서 이미 했었어요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이라든가 지적기준점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용어정위 할 때 공부한 게 있을 겁니다 지적측량은 우리 토지 이동을 배웠지만 처음에 토지를 등록할 때 또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즉 경계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할 때는 지적측량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측량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출제되는 문제 절반 이상을 맞춥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측량은 토지를 등록하려면 이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등록한다고 했지 토지 표시상 그중에서 토지 표시상 어떤 거 경계라든가 좌표라든가 면적 이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측량 절차가 필요해 그런데 무관한 거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 토지를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가 총 몇 가지 있다 했지? 여덟 가지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고 했어? 이거 세우고 있어 또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지? 다섯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지? 토지 대장 지역 또 임혜당 임혜당 또 어떤 거? 전산처량 즉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 다섯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지? 그다음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급, 경계점, 좌표 등급이 있다 했지? 이 중에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여기다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등록하려니 등록하려니 봤더니 요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계 좌표 먼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봐야지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는 우리가 경계를 뭐라고 배웠죠? 용어정에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다고 했지? 도면 위에 있어 땅 위에 있지 않아요? 땅에다가 분할해서 금을 딱 그어놨어 오늘처럼 비가 왔네? 가보니까 다 지워져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경계나 좌표나 이런 것들은 다 도면상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 자기 땅의 경계가 어딘지 처음에 청량했을 때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 좀 지나 보니까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수풀이 무거워져서 어딘지 몰라 또 분쟁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경계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럼 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어디에? 땅 위로 지상으로 복원을 시켜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 채봐야지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정 우리 도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나눠준 거 있잖아 보고선 보면서 하라는 거야 보면서 그냥 아 이렇구나 그래서 지적 측량은 이렇게 일반 측량이라 뭐라고 그러지? 지적 측량 이게 뭐야?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측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만 배운다? 지적 측량만 시험법이에요 지적 측량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어떤 거 경계 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그대로 조문을 옮겨준 겁니다 알았죠? 이게 지적 측량 개념이에요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참고로 여기서 등록하려면 잘 보시기에 누가 측량을 할까? 측량한 사람을 용어정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은 누구라고? 수행자 수행자계에요 수행자는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이 있어요 1.6권을 갖춰서 이거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의뢰받아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한테 내 땅 세종시에 있는 거 종촌동 분할 측량해주세요 했더니 날짜정에서 나왔네 측량했어 얘들이 측량하면 뭐가 나온다? 측량 결과가 나오겠지 측량 결과를 뭐라고 하냐? 측량 성과라고 해요 측량 결과는 뭐라고 한다고? 성과 이 성과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이 수행자는 국가에요? 아니에요? 얘들이 한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업자 국가 기관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얘들한테 맡긴 거야 측량해라 전문기관 그러면 얘들이 측량해놓은 결과 나왔어 그럼 국가는 이걸 100% 믿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그렇지 의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봐야 된다? 안해도 된다?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이 측량 성과 나오면 이것을 그냥 등록해야 된다 검사를 꼭 합니다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검사 측량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이게 정확해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뭐해? 등록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보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스스로 검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지 주인이 오늘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라 시켜놨더니 나 지금 학원에 공부로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 공사 끝났어요 제가 검사하고 갈게요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시킨 사람한테 확인해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 지적 측량도 수행자한테 국가가 너희들이 일정한 자율 검사해서 너희들한테 맡겼으니까 해라 했으면 국가는 확인해봐야 돼 따라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지적 측량이 뭐냐 물어보면 첫째 뭐? 검사 측량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요? 이게 원리만 알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런 측량이 종류가 여러 가지 열세가 되는 그중에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지상으로 토지를 대부분은 토지를 등록한 거 우리가 어떤 거? 신규 등록 시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다 측량했잖아 이게 분할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아까 등록 말소 할 때 등록 말소 측량 다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게 다 뭐다? 지적 측량이야 그런데 거꾸로 복원할 때도 있어 땅에 표시할 때 언제를 까 토지를 언제? 분할할 땐 등록할 때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토지를 매매할 때 자기 땅이라고 판단해 어디까지가 당신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땅에 금이 없다 했잖아 산하 사람이 아무리 봐도 면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뭐해? 재봐야지 그래서 이거는 경계된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토지 매매 등을 위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켜봐야 돼 이 복원시키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경계복원 측량 이걸 이제 경계 측량이라고 그래요 경계복원 측량 그러니까 토지 가지고 싸워봐야 해결이 안 나 땅 싸움은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국가가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내 땅 내 땅 싸워봐야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돼? 국가 다 지적 국정제 때랑 국가 다 측량 등록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뭐 싸워 개인적으로 그냥 측량 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지 비용만 내고 누구한테? 얘들한테 비용만 내고 경계복원 측량 또 뭐가 있냐면 지적현황 측량이라고 줄여서 그냥 현황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이것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처음 하니까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 원리만 딱 이해하면 안 돼 경계복원 측은 이런 원리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 토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건 더 불분명하지만 전 답 같은 건 전이나 뭐 답 이런 것들은 여기 뚝이나 이런 게 가본 있죠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나거나 뭐 이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부 뭐 허담은 약간 없었다 새로 만들 수 있지? 지난해 홍수가 나고 나서 다시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여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 느낌이 어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A, B와 싸울 때 A는 작년에 내가 볼 땐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쪽 좀 온 것 같다 B는 원래부터 여기였는데 무슨 말이냐 이러면 주장하자 A는 여기다 B는 아니다 B는 아니다 해결 대한대 해결이 안 나아 해결하면 이건 토지 분쟁이 아니야 그럼 해결하면 뭐예요? 이 개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지적국정지 경계국정지에 따라 경계는 누가 가지고 있다 국가 다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 도면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지역에 지적돌때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자 1200분의 1 작성된 도면을 보니까 경계가 딱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냐 이 위치가 어디냐 찾아보자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 여기 어디냐 찾아봐 여기 이렇게 경계점 위치를 딱딱 측량을 통해서 표시하면 해결되지 지금 논란이 여지된 게 여기가 분쟁이 된다면 해봤더니 여기다 그럼 이걸로 잡은데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 도면에 등등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킨 거야 그래도 왜 측량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말뚝을 박아줘야지 빨간 말뚝 이게 뭐라고 경계 복원 측량 또 애기가 땅을 팔라는데 자기 땅이 어딘지 정확치 않아 그럼 이번에 한번 측량 확인해봅시다 해가지고 자기 땅 아 여기구나 이 위치 경계점이 전부 다 딱딱 말뚝을 박아줘 이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럼 이게 뭐예요 매매 등을 위해서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뭐한다 경계 복원 측 그러면 현황 측량이란 건 뭐냐 지상에 등등 경계와 비교해서 건축물 등의 현황을 표시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살고 이웃집인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B한테 와서 B의 건물 집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잘라내고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 맞는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토지는 전부 다 등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 그럼 해당 지역의 도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적도를 보면은 여기에 저 A B 토지가 만약 여기에 종촌동 10번지 11번지예요 그럼 여기에 딱 토지가 다 등록 도면에 등록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과연 B의 건물이 A의 토지를 침범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야 그걸 재봐야 되겠죠 그럼 재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도면에 등록된 경계 이 노란 선과 비교해서 이 건물의 건축물의 위치를 대비 비교해서 표시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도 한번 측량해 보니까 B의 건물 위치를 측량해 보니까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 이게 건물 위치야 그러면 지금 B 건물이 A 땅 침범해서 안 했어 했지? 이렇게 이걸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해 주는 측량 이걸 뭐라고 온다? 지적 현황 측량 이해됩니까? 이렇게 측량 안 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굳이 돈 내고 측량할 필요 없어 공시법에서는 지적 측량이 있어요 오늘 가서 한국 도정원으로 의뢰해야지 밥 먹고 가서 했더니 측량 비용 50만 원 막 내라고 그래? 아니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현황 측량? 경계 측량 같이 들어가는다면 또 저거 한 100만 원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점심 사주고 이렇게 딱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보세요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은 국가 지역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바꿨어 안 바꿨어? 이 경계를 안 바꿔 그러니까 검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지역 측량 중 이거 복현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은 뭐 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야 다음 중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걸 찾으라면 복현,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그 다음 아까 수행장 할 수 없는 것 중에 검사 측량이 있다겠지? 또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지적재조사 측량 이건 참고로 지적재조사 측량이라는 게 있어 이건 지적재조사 한 말을 이해해야 돼 간단히 설명을 이래요 우리나라 토지는 언제부터 지금같이 이렇게 측량해서 등록하기 시작했다고 했냐면 한일합방이 되고 1910년 일제가 식민지로 조선을 취득한 다음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그때 기준점 어디냐? 동경기준 왜? 우리나라 일본이 식민지였으니까 나 국권을 국토를 상시했잖아 나라를 상시했으니까 그런데 1910년도의 측량 기술과 오늘날 측량 기술이 같아요? 차이가 그때보다 훨씬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측량해보면 이상하게 경계나 안 많은 데가 많이 나오고 오래된 도시 가보면 옆집 땅이 우리 집 경계를 침범해 갖고 우리 건물이 옆집 땅을 침범하고 담장이 넘어가 있고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이런 걸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전국의 토지가 측량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이걸 바로잡아야 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국의 토지를 다 측량을 다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될까요?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측량 비용이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대겠어? 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 세금을 거기다 다 쓰면 나라 사람들이 뭐로 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산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으냐 법률이 만들어져야 그에 따른 예산이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려면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안 많은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래 전국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많다는 거예요 지적불부합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배정하려면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 중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조금씩 배정해서 이런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다시 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국가 측량하는 국가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은 국가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얘들한테 못 맡겨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 약간 포인트는 차이가 있는데 검사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어 검사 측량은 원래 수행자가 못하는 것이고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 못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알았어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항상 재검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 이거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 이 원리를 다 이어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검사 측량은 누가 해야 되느냐 검사 측량 수행자가 한 걸 검사하는 거야 누가 해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조문에는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 하는 데 나눠져 있어요 즉 원칙은 지적소관청한테 원래 우임되어 있는 거예요 소관청이 검사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능력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적삼각측량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 지적확정측량성과 두 가지 지적삼각측량성과 그다음에 지적확정 이건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거라고 했죠 지적확정측량성과 이건 일정 면적 규모 이상 왜냐하면 이게 시군지역이냐 또는 지역이 면단이냐 군단이냐 또는 시단이냐 여기 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면적 규모가 3만 지역입니다 이것까지 암기는 아니면 돼요 일정 면적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나 소관청이 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하되 예외적으로 지적삼각측량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 등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급한 측량의 종류를 보세요 특이한 게 나왔지 여기 뭐가 나왔어 검사측량 경계보건측량 현황측량 그다음에 여기서 지적확정측량 그다음에 지적삼각측량 같은 거 이게 다 지적측량인데 이 지적삼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지적기준점이라는 거 용어정에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기준점 몇 가지 있다 했지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기준점이라고 지적측량하라면 각 토지 위에 뭐가 설치된다 지적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지적기준점 용어정에 할 때 기준점은 세 가지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런 세 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기준점 첫 시간에 나오는 자료 거기에 용어정이 없었나요 있었죠 용어정이 지적기준점 한번 보세요 지적기준점 세 가지 있다고 책에 있어 일단 한번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자료 없어 아 여러분들 공식보선생이 두 명 다른 분이 또 하죠 둘 다 들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 듣는 거예요 예 아 그래 왜냐면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각각 이제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관성 있게 들어야 이게 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죠 기준점이 있어 없어 있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다 출력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올려주면 그래서 이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호점 지적도근점 이런 걸 지적기준점이라고 그래요 지적측량하려면 토지 땅 위에다 이런 기준점을 시설을 해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일정 간격이 있어 지적삼각점은 2에서 5킬로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든가 이런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도근점은 막 50에서 300미터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이렇게 지적삼각점 여기다 설치했다 삼각점을 설치했다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에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다 이렇게 보조점 지적보조점이 설치되면 여기에 도근점이 설치되어 촘촘하게 그래서 만약 여기는 땅을 측량하고 싶다 인계는 도근점을 찾아서 거리 각도들을 재가서 측량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도근점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근점들은 산 같은 데 가도 있지만 시내도 곳곳에 땅에 다 표시해 놨어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가끔 땅을 잘 보고 다니면 동전도 줍고 도근점도 보는 거예요 도근점이 여러분들 왜 보면 도시가스 매설 때 동그란 거 표시된 거 있지 그 사이즈로 해가지고 지적 도근점을 딱 박아 놨어요 땅에다 너랑 신주가치에서 박혀 있어요 그런 게 측량할 때 쓰는 거예요 국가시설물입니다 함부로 뽑아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처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땅에 설치하는 측량이 우리가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기초 측량은 기초라는 말이 엉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측량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상루각이 그러니까 기초 측량은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떨어진다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기초 측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설치하는 거라고 지적 기준점을 땅에 직접 설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주변에 토지 측량할 때 오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까지 설명한 이유는 그 다음에 뭘 보라고 하냐면 지역 측량의 대상이라고 프린트에 나눠줬죠 여러분 책에서는 367페이지의 측량의 대상 종류가 총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에 1번에 35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측량 지적 측량의 대상에서 동그라미 1번에 1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게 뭐다 기초 측량 이렇게 기초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거 이게 뭐라고 여기 검사 측량 다 지적 측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측 체크해놓으세요 검사 측 그 다음에 3의 가에 지적 공원을 복구하는 경우 이게 복구 측량 복구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반에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토지 분할할 때 분할 측량 바다로서 말소할 때 등록 말소 측량 축적 변경할 때 축적 변경 측량 지적 공원 등록상 정조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 질문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무슨 측량이다?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가로로 5개월 보라온다 지적 확정 측량 3종 세트 얘기하니까 여러분 세트 메뉴 얘기하셨죠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 등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트 메뉴 항상 시켜보는 거야 우리 세트 메뉴 아 우리 저기 그 멋있는 할아버지가 서 있는 집에 가서 세트 메뉴 시키러 왔습니다 치킨 뭐 하나에다가 음료수 하나에다가 포테이티 칩 하나 이거 세트입니까? 세트 메뉴? 딱 시키면 그거 나오지 세트 메뉴가 이거라니까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세트 메뉴라고 그러면 지금 방금 본 도시개발 사업 시행제 토지 이동이 슬탈 측량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다시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 자본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슬탈 측량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재조사 측량 그 다음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이거 뭐라고? 경계복원 측량 그 다음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지적 현황 측량 이게 거기다 써놔 그 밖의 대통령령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총 지적 측량은 13가지가 있는 거예요 13가지 그런데 그 지적 측량을 크게 구분하면 오른쪽 여러분 책에는 359페이지에 있지만 프린트하면 1페이지 제가 나눠놨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서 기초 측량이 아닌 것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 아닌 나머지를 다 세부 측량이랑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세부 측량 중에 그러면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겁니다 섞여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복구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첩 변경, 등록상 정정, 지적 확정, 재수사 측량, 검사 측량 이거를 다 세부 측량, 그 다음에 경계부원 측량, 현황 측량 여기서 보시다시피 복현, 이 두 가지 뭐 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 대세 아니라고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어딜 잠깐 보시냐면 359페이지 보세요 지적 측량의 구분, 방법까지 암길 필요 없고 구분 보세요 기초 측량 해서 1페이지 위치를 정확히 하자면 전체적인 위치 결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그 기준에는 즉 지적 기준점 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서 360페이지 봅니다 기초 측량이 구분될 측량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순서를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순서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계획을 세워라 계획 그 다음에 계획 세웠으면 뭐예요? 준비를 해라 그리고 현지에 가봐라, 현지 답사 그 다음에 네 가지 선조관계, 이걸 주의해야 돼 선조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이요 다시 기초 측량 순서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기초 측량 순서는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현지 답사한 다음에 그 다음은 선조 및 조표 작성 그 다음에 관측 및 계산 마지막 성과표 작성 이 순서로 갑니다 이거 시험 지민에 몇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이게 좀 특이해서 선조 및 조표 작성, 관측, 계산 알았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현지 답사하고 선조관계 마지막 성과표 알아둬야 돼 기초 측량 순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지역 측량의 절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참고로 프린트물 1페이지 다 채워놨죠? 1번이 뭐라고? 선조 및 조표 작성 2번이 관측 및 계산을 써놓으면 돼요 넘어가서 다음 2페이지 프린트물 뒤에 거기다 측량 무슨 측량인지 써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에서 토지 등이 있을 때 하는 측량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적확정 측량 그리고 여기 5개가 시험에 자주 나와 지적확정 측량 그 다음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비추한 측량을 뭐라고 했다? 지적현황 측량 검사하는 경우에 하는 건데 수행자는 못한다겠어 그리고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즉 검사할 때 수행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오류에 빠지니까 검사 측량은 수행자 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일치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걸 뭐라고 했다? 경계 복원 측량 이것은 등록 당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그 위치를 찾아가 그럼 예를 들어 1950년대에 지금보다 엄청난 측량이 떨어지는 걸 측량했어 지금 경계 복원 측량하려고 그래 오늘날 기계를 가지고 해야 돼? 50년대에 할 때 기계를 가지고 해야 돼? 그 당시 방식을 써야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계를 하면 엉뚱한다고 찾아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 도둑놈이 누우는데 도둑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럼 그 사람의 발자국을 거꾸로 따라가야 그 위치를 찾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경계 복원 측량은 뭐라고 해서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 오늘날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등록 당 그래야 위치를 찾는 거지 다른 방식을 써주면 엉뚱한 위치가 찍어버린단 말이야 알았죠? 그거를 알면 돼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다 설명이 나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세부 측량에서 361필 잠깐 펴보세요 거기 4번 보세요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지적 현황 측량 지상 구조물이나 건축물 같은 이런 위치를 지적도 이미 하도 경계와 대비 거기 도면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5번에 경계 복원 측량은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인데 미음번에 보니까 등록할 당시와 동일한 측량법으로 써라 측량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써라 이런 말이 나왔죠? 이걸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할 땐 필지도 면적을 측정하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가 있었지만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걸 빼고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기 경계 복원 측량에 나온 것 중에 1번 보세요 공개주의와 연결된다 이걸 체크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는 복현은 면적인다고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알았어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프린트물 여기 나와있나? 자, 380페이지 나와있지만 프린트물 그냥 옮겨 놨어 똑같은 거지만 5번 문제 보세요 참고로 380페이지 5번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찾아봐라 지금 다 열쇠가 연결됐어 지적측량이야 여기와 해당사항이 없는 지적측량 아니야 여러분 책 교재 380페이지 찾았죠? 5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층량 한 문제 나왔어 이거 지적측량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들은 말이 있어야 돼 이거 관련이 없으면 지적측량이 아니야 지금 얘기 다 해줬어요 보세요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측량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해서 할까? 신규등록 측량 그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뭐야? 복구 측량 아까 거기 다 나왔던 복구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지적공부 멸신은 여러분 지금 언급 안 했지만 복구 측량이라는 말 앞에서 나왔죠 3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업에 따라 토지 이동에 있어서 측량할 필요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라고? 등록 말소 측량 그럼 여기 나왔던 거 전부 다 배운 내용이지 전부 다 지적측량이지 전부 다 답이에요 알았어요? 지적측량 그런데 만약에 이거 관련 없는 거 건축물을 건축하게 측량했다든가 또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측량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측량 자체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지적측량 총 몇 가지가 있다고? 13가지 그래서 아까 어떻게 나와서 거기 도표에 정해줬잖아 이렇게 기초측량하고 세부측량 나눴고 기초측량이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하겠죠? 세부측량 이게 뭐였어요? 첫째 신규 등록 측량 지적공부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지적공부 멸실됐을 때 측량할 때가 있어요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축척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들을 실시하고 하는 지적확정 측량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경계보건측량 현황 측량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검사 측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복견, 검사, 지적확정, 기초 이런 게 시험에 중요하게 자주 나오니까 거기 여러분 괄호 알고 다 설명드린 거에요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나머지는 헐게 없죠 신규 등록할 때 측량이 뭡니까? 그냥 신규 등록식량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그걸 또 그 다음에 등록전환이 무슨 측량합니까? 그냥 등록전환 측량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다른 이름이 없어 근데 이런 거 도시개발 사업은 뭐야? 지적확정 측량 경계분쟁이 생겼다 그럼 뭐야? 경계보건측량 건물현황 그럼 현황 측량 수행자 사항을 확인하려고 한다 뭐야? 검사 측량 이런 것들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지적측량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좀 지우지 마세요 좀 쉬었다가 측량 절차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굳이 지적측량 파트에서는 측량 개념과 대상 절차 그 다음에 참고로 지적 기준점도 약간 언급하지만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적부심사 이 정도 시험문이 나오는 거예요 기타 여기 수행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시험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2페이지부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너무 또 우리 자주 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